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제가 한국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울 성교사님 그리고 에스터 성교사님 그리고 사랑이가 마치 새 천사처럼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참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다녔고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그 도시의 이름조차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사랑은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에 이 땅에 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그 땅에 전달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스라엘 위에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미지 글레즈로 아메리카노의 디렉터 미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슨피플 미니스트리 이신데 이웃스트랄리아 밸부르기 로렌스 히스 이웃 스토리아 그래서 호주에 계신 목사님이 저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초슨피플 미니스트리 출신이십니다 아멘스트랄리아 그래서 그 호주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주변에 15개의 시나고그가 회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5개의 회당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회당들이 무너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이스라엘에 참 많은 회당 유대교 사람들이 저희 메시아닉 주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희를 또한 미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알지 못하던 목사님들도 이곳에 와서 알게되고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배워간 것을 꼭 그 교회에 가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타임에 여기 앉아있을 때 목사님께 어떤 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메시아님 목사님이 이것을 목사님께 선물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얼마 하는지는 잘 값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는 쉬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너무 아끼는 시계여서 샤밧 때만 차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계를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이런 시계를 받게 돼서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도 이 시계 배터리 밖으로 가면 다들 이 시계 어디서 났냐고 다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내일이 러시아로 출발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동쪽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롭게 사역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님의 이루살림에서 만나고 또 저 영광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세요 이소왜 Ihr수왁 이소와의 이루살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 완료 이소왜яж terra신문의 Iím jeżeli에 이샤 KNUSH 한글자막 by 한효정